이런 상황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절충형 지도부를 거론하면서 당내 지도부 체제를 바꾸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들어보시죠. 지금 위기의 정당에 어떠한 지도체제가 더 부합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보완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당원 또 국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할 문제다. 그렇게 해서 당내 특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이브리드 지도체제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가운데 1등이 당대표가 되고 2위 3위는 최고위원으로 자동으로 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체제가 시스템이 되면 당권에 도전했던 그 유력 주자들이 탈락자 없이 모두가 다 세트로 지도부에 앉게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평랑가님. 일단은 이제 소수파 입장에서도 최고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겠죠.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을 하게 되면 다수파가 독식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사실 이것도 지구당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인데 2015년까지 당시 새누리당이 집단지도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표가 이제 김무성 대표였는데 해보니까 별로 안 좋던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있는데 최고위원이 그 당시에 서청원 최고위원이라든지 김무성 대표하고 흐름이 다른, 개파가 다른 분들이 최고위로 많이 들어가서 김무성 대표 리더십이 좀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정당 정치가 이제 집단 지도체제보다는 단일 지도체제로 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부여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 지금 정당들의 비주류가 너무 위축이 돼서 집단지도체제가 다시 필요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예측은, 관측은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일경 공감을 합니다. 국민의힘한테도 집단지도체제로 조금 더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지금 하이브리드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핵심은 사실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원래 단일 지도부 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이렇게 합친 거는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그 당대표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전제로 하는 거, 가정을 전제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견제의 시스템이 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더군요. 그런 견제용이라는 해석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당원상으로 보면 대선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는 2025년 9월에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누가 됐든지 임기 중에 선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평시에 어떤 당의 지도부가 집단지도체제 비슷하게 형성이 돼서 총리를 모아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의 리더십의 안정의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어떤 정략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견제용으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집단지도체제나 하이브리드 지도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당내에서 또 광범위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한번 좀 깊어볼 부분입니다. 이건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거론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부분이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지금까지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하면서 논의 차원에서 저희도 살펴본 것이고요. 국민의힘 최근에 야당의 공세에 많이 좀 분위기가 몰리는 수세에 몰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단합대회 했습니다. 워크숍이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워크숍에 참석을 했는데요. 핵심 화두는 단합 그리고 단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납니다. 오늘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아주 목청을 높여서 하나, 하나가 되자라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또 한동훈 밑에 위원장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 체계가 된다면 유난 갈등, 이런 갈등을 다 넘어서서 계속 저렇게 하나를 강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만약 되면 그야말로 하이브리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때로는 갈등도 일으키면서 때로는 또 20년 지기 좋은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래서 보수 지지층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너무 각을 지지지도 않고 브레이크도 걸 수 있는 중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아마 지금 뭔가 인기가 높아지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 준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을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립시다. 과거는 잊어버립시다. 저는 과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지금 왜냐하면 국정운영 2년 동안 한 거 지금 다 꼼꼼히 복귀하면서 뭘 잘못했는지 그러셔야 되는데 저렇게 다 잊어버리고 새로 합시다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건 우려스럽고 단합합시다, 합동합시다. 너무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얘기하지 못하고 너무 단합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에서 대패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이제 다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답답합니다. 워크숍 자리잖아요. 워크숍 자리를 거의 단합도의 자리고 아시면서 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워크숍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잘해보자고 모인 자리고 편드는 건 아닙니다. 지나치게 좀 표현하신 것 같았고 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워크숍에서 하나가 되는 단결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안 좋은 얘기는 빨리 털자 이런 의미로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